아, 추워 죽겠는데 아침보다 나서 뛰고 난리들이야, 진짜. 그래요, 네 똥 굵어요. 엄마, 아줌마, 아침밥 안 해요? 사랑합니다. 아우, 추워 진짜. 아니 이쯤에서 이 시간대가 맞는데? 어?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장윤아 아나운서 아냐?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 참 좋네. 이 근처 사세요? 어, 나 여기 방배동. 장 아나운서는? 전 반포요. 아이고, 이거 이제 보니 이웃 사춘이구만. 나도 여기 방배동 빌라에 살잖아. 45평. 장 아나운서는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하나 봐. 네, 한변호사님도 아침에 운동하세요? 당연하지! 난 아침마다 운동해.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 안 그러면 기분이가 나빠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뭐해? 방송 있잖아요. 아, 그렇지. 오늘 우리 방송 있지. 그럼, 끝나고 저녁 같이 할까? 이렇게 만나고도 2년인데 말이야, 어? 글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어? 내가 정말로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거든. 어때, 어? 저기, 저녁 좀 같이 먹자니까. 저녁 먹고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때,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차지수 가! 아니, 뭐 이렇게 빨리 가!